2시간 후 10시간 후 반짝반짝 1시간 후 3시간 후 2시간 후 3시간 후 먹자 자 여기 먹어봐 빨리 먹어봐 조왕아 자 얼추 먹네 또 안먹어 왜 또 먹어 아니 먹는거야 먹어 먹어 조왕아 먹는거야 아니야 조왕아 먹는거야 우리 조왕이 먹을 수 있어요? 자 우리 조왕이 먹을 수 있어요 먹어볼까 조왕아 먹을 수 있어 너 이렇게 안먹으면 큰일나 조왕아 얘들아 뭐 먹자 우리 조왕이 어디있나 우리 특별 대구 조왕이 어디있나 자 조왕아 조왕아 먹자 이번에 조왕아 먹자 조왕아 먹자 제발 좀 먹자 조왕아 먹자니까 냠냠 엄마가 분유도 많이 탔어 응? 조왕아 다들 먹는거 봐봐 지금 어떻게 먹나 먹어보세요 나와서 맛있게끼먹어봐 조왕아 빨리 와야지 밥 먹어야지 잘못 먹어야지 많고야 조왕이한테 말좀 해봐 조왕아 밥 먹어 faculty 얘네들 봐 지금 없어서 못 먹어 사항 엄마한테 가지 말고 빨리 와 조왕이 일로 와 어좋 어좋 2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